아 데뷔곡인데 호응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복면가왕 보셨어요? 맞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여기 계세요 아이러브커피님이라고 우리 공주대학교에 왔으니까 아이러브커피님의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혹시 뭐 듣고 싶은 분 계세요? 있으세요? 리슨 괜찮다 리슨 들려드리고요 저희 댄스의 메인보컬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 띄울 겸 저희 리더 혜연이가 트로트를 굉장히 잘 부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? 여러분들 그러면 장윤정의 짠짠아 아세요? 우리 같이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찰로라라 짜짜짠 짠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와! 최고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기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베스티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쉽죠? 혹시 연애해줘 건 아세요? 베스티 두 번째 앨범인데 거기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뚜루뚜뚜뚜뚜뚜뚜 뚤루뚜뚜 뚜루뚜뚜뚠뚜 뚜루뚜뚜뚜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이 부분을 같이 하면 더 재밌게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자..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뚜루뚜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뚜 뚜루뚜뚜 뚜루뚜뚜뚜 눅말발은 그 없어요 자 그러면 연애주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